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MMORPG 검은 사막의 다크나이트 격투가 미스틱 등 3종 캐릭터의 주무기 기술을 강화하는 진 업데이트가 30일 적용됐다. 진 업데이트는 56레벨 달성 이후 각성 무기를 획득한 뒤에도 주무기 기술을 강화할 수 있게 한 업데이트로 이번 업데이트가 적용되면서 검은 사막의 모든 캐릭터가 진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또 검은 사막은 NPC 학군과 힘을 합쳐 물리치는 신규 길드 레이드 보스 광기에 머스칸을 추가했다. 보스 사냥에 성공하려면 머스칸의 신발, 진마력의 수정 히스트리아 등의 고급 아이템을 획득한다. 검은 사막은 51GB에 달하던 클라이언트 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PVP 콘텐츠 붉은 전장을 즐기는 동안에도 전투 및 스킬 경험치를 모아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변경했다. 검은 사막은 12월 1일부터 신규 및 복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접속 시각종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신규 및 복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